오늘도 얄라차 체조와 함께 우리 모두 튼튼 쑥쑥 멋진 옷을 만들어 오면 금화 백냥을 주겠다 옷을 만들러 가자 엄청 몹시 너희가 옷을 만든다고? 옷을 만들자 금화 백냥 우리는 엄청 몹시 납부납당이니까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우우 짜라라라라라라 아야 어휴 우와 이건 진짜 아니다 아 그럼 옷을 어떻게 만들지 있잖아 얄라차의 신비한 능력 우와 그런데 이걸로 옷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알겠지 시작한다 응 하나 둘 하나 엄청 무해 너도 해야지 어 알았어 하나 둘 아 엄청 너 틀렸잖아 나도 똑같이 했어 으이그 자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 너는 팔 다리 방향이 반대잖아 응 알았어 응 알았어 하나 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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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봐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어 알았어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우와 좋았어 이제 옷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어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우와 진짜 멋진 옷이 나온다 이 옷을 왕에게 갖다 줘서 왕이 이 옷에 정신이 팔렸을 때 이 성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몽땅 가져가는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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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으악 옷이 아니라 성 안에 보물을 훔치려고 엄청 몹시가 옷을 못 만들게 막아야겠어 흠흠 엄청과 몹시를 막을 오늘의 동작은 바로 이거야 으악 잘 기억해야겠다 처음엔 같은 방향 나중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해 그럼 똑똑한 머리로 한번 해볼까 흥 몸을 옆으로 돌리고 처음에는 팔과 다리를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다시 앞으로 자 여기서 중요해 다리만 뒤로 가지고 와서 이번엔 반대로 반대로 ㅅ 아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아 이거 헷갈리네 자 그럼 한 번 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으악 으아... 으아아... 왜 participant 넘어지지 않게,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땅을 꾸욱 밟아야 해. 친구들이 힘을 모아 나 이영차를 도와줘. 아, 헷갈리지? 처음엔 팔과 다리를 똑같이, 이번엔 반대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반대로, 반대로. 어, 그렇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반대로, 반대로. 이야, 친구들의 힘이 모인다. 오, 내 몸이... 영차! 엄청, 몹시, 성 안의 보물을 가져가면 안 돼. 우리가 보물을 가져갈 거야. 오, 이럴래¡ y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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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filled blonde y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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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filled. Great Ti!,도 叫做う操isy kmazku kmazku 供珠 해카ti 타고 나녀 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ões 몸이 튼튼, 기민 불 끈 키고 쑥쑥 용기 가 철철, 머리는 똑똑해져 야, 락, 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엄청 몹시? 또 보물을 훔치러 온 거야? 꼼짝도 안 해. 이 금고는 이렇게 여는 거야. 두 다리로 3시부터 9시까지 가리키는 거지. 오, 알았어. 너 꼭 움직이게 할 거야. 어? 쟤 그냥 가면 어떡해? 으이구! 저기 없으면 이 금고문을 어떻게 열냐고! 으이구! 오! 얄라차의 신비한 능력으로 열면 되지! 오! 오! 내가 왜 여기 붙어 있는 거야? 몹시! 네가 하면 되겠다! 3시부터 9시까지! 오! 좋았어! 응! 3시에서! 거긴 4시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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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7시구! 여기까지 와야 9시지! 응! 다시 할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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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에서! 거긴 4시구! 응! 여기가 3시라고! 몹시! 저 금고 안엔 보물이 엄청 엄청 많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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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내가 금고리 걸어볼게! 응! 좋아 좋아! 3시에서! 조금만 더! 이제 곧 9시야! 응! 됐어! 9시야! 오! 우와! 우와! 금고문이 열리려나 봐! 하하하하! 오! 금고문이 열리면 안 돼! 자기들 것도 아니면서 보물을 가져가면 안 되지! 얼른 엄청 몹시를 막아야겠어! 헉헉! 그냥 부腳! 네! 너의 동작은? 네! 바로 이거야 오늘은 누워서 하는 거야 두 손을 잡아서 머리 위로 올리고 두 다리는 하나씩 위로 올려 자, 이제 3시부터 9시까지 다리를 움직여보자 두 다리를 3시짜리에 놓고 천천히, 천천히 다리를 시계바늘처럼 움직여 7시, 8시, 9시까지 오면 다리를 하나씩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는 거야 아휴, 다리를 들어 올리니까 배가 좀 아파 배에 힘을 줘서 다시 해볼까? 빨리 엄청 몹시를 막아야 하는데 친구들, 나 이영차 좀 도와줘 배에 힘을 주고 다리를 들어 올려 천천히, 천천히 다리를 돌려봐 두 다리를 함께 모아서 천천히, 천천히 다리를 돌려봐 이야, 친구들의 힘이 모인다 오, 내 몸이 영차! 엄청, 몹시, 금관의 보물을 가져가면 안 돼 이 보물은 우리 거야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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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차차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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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차차 승리로운 힘을 가진 야라차 힘차게 으라차 으라차 노랄라운 능력 있는 야라차 간하게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하고 나냐 으라차하고 나냐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몸이 튼튼 힘이 불끈 키고 쑥쑥 용기가 철철 머리는 똑똑해져 야라차 승리로운 힘을 가진 야라차 힘차게 으라차 룰라차 룰라운 능력 있는 야라차 강하게 으라차차 승리로운 힘을 가진 야라차 힘차게 으라차 룰라차 룰라차 내 몸이 왜 이래? 왜 이래? 친구들 오늘도 연락처 치주를 해서 튼튼해졌지? 다음 시간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ocratic 실화